안녕하세요 별라라입니다. 오늘은 드로잉과 수채화 중에서 나에게 맞는 미술작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미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동미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연필로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수채화로 그리는 그림을 선호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 성향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드로잉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연필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연필로 그리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먼저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정리정돈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물건이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정해둔 딱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약간 전체적인 생활을 할 때도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딱딱 완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질러져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향이 왜 연필 그림과 맞냐 하면 수채화와 반대되게 딱딱한 연필로 그리는 그림은 내가 컨트롤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하게 눌러 그리면 선이 똑같이 진하게 나오고 흐리게 힘을 빼서 그리면 역시나 흐리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반대로 수채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수채화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채화는 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특성은 어떻죠?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기저기로 흐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르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없고요. 흐르는 방향도 내가 한 단계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막 여기저기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대로 퍼지니까 이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 내가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속이 시원한데 수채화를 하면은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를 조금 하기 싫어하는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그럼 수채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필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과는 반대로 어질러 있는 거 괜찮아요. 치우는 게 더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질러 있으면 어때? 나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간관념 같은 것도 유동적이고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내가 일찍 나오면은 어 내가 일찍 나왔네. 내가 친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니까 좋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걸 모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조금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을 때는 두려움보다는 그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경험해보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고 모험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동미술을 교육할 때는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너무 자유분방에서 덤벙대는 편이다. 그리고 꼼꼼하지 못하다. 라고 느껴질 때는 연필 그림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서 연필 그림은 진짜 흑연으로 만들어진 연필뿐만이 아니라 딱딱한 물체로 만들어진 미술 도구를 뜻해요. 그래서 연필이나 또는 색이 들어간 색연필, 그리고 크레파스 이렇게 딱딱한 물체로 이루어진 연필 도구들을 많이 쓰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향이 차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연필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케치나 기본적인 색칠은 연필이나 색연필, 크레파스로 시키지만 배경같이 넓은 곳을 마무리할 때는 자 봐봐 넓은 곳을 다 이렇게 너의 성향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칠하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럴 때는 수채화를 이용해서 한 번에 넓게 넓게 칠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하면서 수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성향이 융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 미술을 시키실 때는 딱딱한 재료와 그리고 수채화 재료, 물을 쓰는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한 가지 성향만 발달되게 자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인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조금 정리정돈을 좋아한다. 시간 개념이 딱딱 잘 지키는 편이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나를 조금 통제하는 편이다. 나는 오늘 이거를 꼭 해야 돼.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건 안 받건 나는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라는 성향이 강하신 분은 아마도 수채화보다는 연필 그림, 드로잉을 조금 더 선호하실 경향이 커요. 그리고 반대로 또 수채화를 좋아하시는 성향을 얘기를 해보면 나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시간에 좀 늦으면 어때? 그리고 내가 힘들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오늘 몸이 힘든데 집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내일 청소하면 되지. 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청소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느낌의 수채화를 더 선호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향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조금 성향대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 성향보다 잘 그리고 싶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향은 조금 더 수채화에 가까운 거는 같아요. 제 집안을 보면 청소를 잘 못하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욕심은 많아서 하루 안에 해야 될 거는 메모를 해서 그거는 다 지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청소는 항상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을 할 때는 조금 잘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조금 더 그리면 훨씬 더 잘 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채화도 조금 최대한 꼼꼼하게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세 가지 성향 중에 어떠한 성향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린 친구의 경우에는 드로잉 좋아하는 친구는 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특징은 그냥 선드로잉만 하고 싶어하고 선생님 저는 색칠이 너무 귀찮아요. 색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은 색종이를 주는 거예요. 색이 있는 도화지 있죠? 빨강이나 초록이나 파랑이나 노랑 이런 알록달록한 종이 위에 드로잉을 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 위에 드로잉을 하면 굉장히 흰 종이에 그렸을 때와 다른 느낌이구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채화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이렇게 색이 다양한 딱딱한 도구들을 같이 사용하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권투나 이런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취미로는 뭐 손뜨개나 이런 차분한 취미를 가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드로잉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다면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수채화를 한 번 시도해볼까? 조금 겁나고 두렵지만 뭐 어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른 성향의 재료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면 내가 이런 감각이 있었네 또는 이런 느낌이 미술에도 있었구나 정말 재미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수채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드로잉만 해볼까? 라고 하얀 종이나 색종이 위에 드로잉만 이렇게 까만 펜으로 해보시면 드로잉이 이렇게 멋있는 작업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만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나에게 정말 맞는 미술 작업은 있기에 하겠지만 가끔은 조금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도 미술 작업을 하시면 미술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로잉과 수채화 중에 나에게 진짜 맞는 미술 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거는 제가 두서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미술 심리 관련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